아 아 죽은거 같은데 오 두둥 죽은척? 피하고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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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척하기 쩔었다 할리우드 할리우드 아무 말도 안될거야 어 주먹으로 때린다 협박해도 소용없어 그래? 이럼 어때 말하나봐라 그래? 거쳐서 자박하게 만들려고? 절대로 안해 물리치료 시간이다 오이고 아니 난 내가 이렇게 산거 아니에요? 시킨거 아니야? 자동이야 자동 자동이 오이고 그 말이 사실이구만 넌 짐승새끼야 짐승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겉만 주자 겉만 겉만 주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내 출일만으로도 죽을 수 있어 말하지 않으면 그네 타기를 시작한다 현금 드럼통 겁주기 포yn 말해 그, 그 킬도몬한테 받기로 했던 디스크에 우리가 찾던 컨테이너 번호가 들어왔는데 그년이 째어 별수 없이 다 뒤져봤지 컨테이너 하나하나 누가 소리 듣고 경찰에 신고했나봐 목격자 없이 하랬단 말이야 음 어떤 화양의지를 펠코니가 가져오라고 했대 다른 건 모르고? 오이고 왜왜 아니 아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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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선택지가 없어 이건 맛보기다 말 안하면 힘 더 준다 화양물질 무슨 폭발물이랬어 무슨 무기라던가 어디 아니 진짜 몰라 이제 아아악 아니 미안해요 이건까진 아니었는데 이따 시크 이따 시크 이 시크 이 시크 이 한가봐 이 시크 이 시크 이 시크 사라진다 152 왜냐면 팔을 부러트렸거든 까닐 호 음 이게 다 무슨 난리죠 경희님? 배트맨 내가 한건 아니잖아 근데 희 히 고등경희가 당신의 폭력성을 인지했습니다 오고 폭력성을 인지했대 따다다다 박쥬로 변장했다고 짐승이 되셔서는 안됩니다 오늘 사람을 죽일 뻔하셨습니다 아 죽일 수도 있긴 한가 보네 그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랑 조금 때리는 거랑 죽일 수도 있나봐 너무 죽이지는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병원에 보냈지 않습니까 다음엔 영안실로 보내실까 두렵군요 특히나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유원교회에 시달릴 수록 레닌의 창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고단에 모든 걸 바치고 살해당하라고요? 흠 흠 혼낸다 킹킹 혼났죠 도련님은 착한 분이세요 부모님처럼요 부디 잊지 마세요 잔소리하는 노인의 하소연 같겠지만 걱정마요 잘못된 길로 안 가요 거의 길을 헤매는 순간이 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되돌아 갈 수만 있다면요 사람을 묻어도 기억까진 묻지 못하죠 차라리 묻어버리고 싶어요 흠 그날 밤 그 골목길에서 지금의 내가 탄생했고 그 기억을 떨칠 수가 없어요 축복이자 저주인 것입니다 배트맨이 되어 고담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도 혹은 그 비통함에 빠져버릴 수도 있죠 운명이 불확실하다면 처음 그때를 떠올려보십시오 골목길에 서있던 그 꼬마를 그 꼬마를 영화표를 당연히 받는다 저도 안 읽겠습니다 데이터 암호와 해독 오 됐어 됐어 그럼 다시 일해볼까요 일을 아 코덱스에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했거든요 어 새로운 항목이 뭐지? 새로운 항목? 이건가? 이건 아니잖아 이건 기자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하위덴트? 이건가 설마? 그 당시가 인구가 천만명이야? 이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늘 성장하고 팽창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생존자이다 하루하루를 살아남으려 애쓰는 생존자 이들의 보금자리를 더럽히는 부패와 타락을 걷어내야만 한다 인구가 천만명이구나 어 다른 아 이거 이거구나 배틀컴퓨터 사용하기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군 실시장이 안에다 뭘 숨겼을까? 상상 이상이로군 상상 이상이로군 카마암페코니의 범죄 현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예요 대체 힐이 이 자료는 왜? 되게 중요한 거였네 불법 무기 거래, 마약 판매 집단 폭행 일종의 협박! 협박 아닐까? 협박? 협박 같은 거 아닌가? 시장이 오오 한 번 더 나오죠? 다른 맵이 나오려잖아요 이 증거만 있으면 발코니팔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어디부터 공략을 개시할 것인가요? 이런 자료를 믿고 막힐 경찰은 딱 한 명 있죠 코든 경찰명령 총동원에 펠코넬을 상대하겠죠 그 거짓 기자는 어땠습니까? 아 그 여자 여자 기자 결국 누굴 놓을지 문제인듯 합니다 오오오 어...나는 저기 여러분들...저기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여자를 고르라 하겠죠? 당연히 여자를 고르라 하겠죠 여러분? 여자는 여자라서 좋고 고든은 당연히 고든이라 좋고 여러분 신경 안 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아... 비키를 믿어보겠습니다 비키는 날 믿는다 했어요 진실을 추구한다 했죠 이 이야기를 적절히 폭로해주리라 믿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오늘 밤 펠코니를 양면 포위하겠군요 한쪽은 비키 한쪽은 배트맨이 펠코니파의 생각도 오늘 밤 끝이에요 놈은 거미처럼 사방에 눈이 달렸고 거미줄을 곳곳에 깔아놨죠 놈은 스로틀이 기단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죠 어서 오세요 다들 와...차 좋은 거 봐 어 지금 비키한테 주로 온 거 같죠? 이거...장난이 아닌데요? 이정도 핵폭탄이면...여파도 엄청나겠어요 펠코니도 못 살아남겠죠 왜 저한테 주시죠?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그저 할 일을 해주세요 묻지 말고 그냥 뿌려줘요 비키는 기억할 것입니다 질문은 제 사명이에요 어쨌든... 고마워요 정말로... 비키가 잘 해주겠죠? 이 자료의 잠재력과... 내 일자리...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팔코니가 이 사실을 알면 내목에 현상금에 걸릴 거라고요 장대님 하나로 생각해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아 그러네 이거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든한테 갈 걸 그랬나? 여자 목숨이 위험해지겠다 고담의 범죄는 히드랑 같죠 머리를 하나 잘라도... 셋이 더 자라난단 말이죠 몸통 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대체 누가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뜸들이는 틈에 어떤 못난이가 설치했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정치로 해결하겠다고요? 일단은요 글쎄요 아무리 매력적이래 봐야 경찰 대신 저한테 준 건 잘하신 일이에요 전파를 타지도 못하고 경찰서 창고 신세가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펠코니를 쓰러트릴 힘은 바로 대중의 관심입니다 총알이 아니죠 자료가 공개되면 총까지 맞을거에요 나중에 봐요 브루스 여자 위험해질까 걱정된다 여자 위험해질까 걱정된다 아... 브루스처럼 비교되는 거 봐 펠코니는 스카이라인 클럽이라는 곳에 있대요 지금 복장으로 가긴 곤란하실텐데 자주 shifted 여쭈대한테 있는데 Yes 그 갈리 332 아몬 여리 연생아 에이 아니 이 차가 이거였어? 이렇게 배트카 뽑아도 돼 바로? 진짜 트랜스포머급이네 스카이 라인클럽 오후 9시 19분 오우 오 이거 타? 드론의 카메라와 스캐닝 테크 정상입니다 발코니를 찾자구요 어어 어 어 어 발코니 살펴보기 스카이 라인클럽 매각을 따라다니면서 아 카메라를 회전시켜서 손님이구요 또 얘기해줘요 마피아와 시의의 차이가 뭐게요 글쎄요 같은거 아닌가 한쪽은 개판이란거죠 당신 참 귀여워 그래서 혼자인가요? 방금 남자 생겼어요 잘되고 있으시네 쓰읍 여기 손님 니키 어디갔어? 유치장에 또? 세상에 왜 잡혔대 또? 한국에서 누굴 남살했다나? 니키가? 아 아까 그 한국말 하는거구나 역시 범죄자 소굴이라 그런가 누구지? 이 친구는? 여긴 수근 얘기를 하고 있구요 다 범죄 얘기하고 앉아있네 근데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이렇게 들리고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 사생활 침해? 네 현대미술품 이게 뭐야 결과없대 지금 현대미술을 지금 비판하는거야? 타이테일 장미 문양 여기있겠죠 당연히 장미문양 흰색장미 펠코니의 신불입니다 곧 붉은 장미가 될겁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옵 뭐 시처럼 말하네 샴푸고기 빌딩에서 경비가 제일 사뭄한 곳입니다 탈콘이 은신초겠군 벨 누르고 들어가긴 힘들겠군요 무장인원 4명 총 하나 둘 셋 공격 계획자일게요 대기하세요 확 돌아올리나보다 아 아 카메라를 회전합니다 이 친구 조사하긴 전환자를 쓰러트릴 방법이 보이는군 갱단원과 주변사물끼리 연결하여 습격작전을 구상하세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지 이 아가씨는 안되지 얘랑 얘랑 어? 이렇게 연결하라고? 아 테이블이구나 테이블에 연결해서 어 오 오ículo 오 이런식으로 얘를 아 이게 작전을 짜는거구나 미리 들어가기전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 다음은 얘랑 벽 오 그렇지 벽에다가 연결하는게 좋겠죠 이랑 가서 빡!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지 벽에다가 밀쳐내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다른 경우는 이 친구 담배 피고 있네요 이 친구 조사하기 얘는 어디다 연결할까? 여기랑 여기다가 오, 날라차기 해서 옳고 날라차기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경호원이 한 명은 이쪽이었나? 아니고 네 명이라고 했거든? 지금 세 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한 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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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 이 친구군요 갱단 조사하기 오, 이 친구는 살짝 까다로운데 진짜? 아, 연결을 오, 현대미술품? 아까 별거 없다고 하는데 오, 큐브를 던져서 머리에다가 거의 저거 지나 소망하겠다 공격 계획은 마무리하셨습니까? 진입 할게요 내가 이걸 아마 인내리다 조종을 해야 될 거예요 행사를 망쳐주러 갑시다 자, 먼저 이 친구부터 시작하겠죠? 날라차기 내려오면서 에잇! 아! 그렇지 모든 건 계획대로 하아! 여기 오면서 피 그렇지 벽에다 꽝 그래서 총 쏘지만 X를 누르면서 테이블에 빡! 그렇죠? 현대미술품 마지막 친구 옆으로 피하면서 들어서 와따!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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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워킹 난리 났어 세명이 나왔네요 B 때리고 X 못 때렸다 Y 그렇지 옆으로 피하면서 B 그렇지 아래로 내리면서 와더우 총 A 막아내고요 오늘 진짜 잘한다 A를 눌러서 던지기 더블킬 어? 던지 친구 한명 더 왔는데? 어이구 옆으로 아 어떡해 제 친구 죽였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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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용해서 RT 아래로 팍! 그럼 바닥이 무너지겠죠? 됐어 잡아 저 친구 잡아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꺼져도 돼? 아프겠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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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요구로 어이구 아 카메라를 깨야 되지 않을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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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B 와아 간지난다 A 상으로 들어오면 줘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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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이건 위험하잖아 이건 위험해 여기다가 아아 그렇지 어우 불에다 논질 뻔했어 그럼 큰일나지 그럼 죽잖아 그럼 죽잖아 응? 뭐야 허어 집에 이런 걸 설치하고 있어? 우와 미쳤어 고담시답다 여러분 어때요? 고담시 A와 RT를 눌러 마무리 해격을 날리세요 마무리 해격이라고? 여기다가 RT를 눌러서 어이구 죽지는 않았을 거야 죽이면 안 되지 자 이거를 치우고 다치기 싫겠지 다칠 짓은 하지마 영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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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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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말한대 말한대 화학물질 지금 어디있지? 항군에서 네 명함을 찾았다 하얀 장미 미쳤다고 널 여기로 유인하겠나? 이리 이상하게 꼬인 모양이야 죽은 박쥐한테는 상관없겠지만 삐 삐삐삐삐 어이구 어! 어이구 쟤만 더 쪼볼텐데 우리 다 놀아놓은거야 너도 니가 쫓는 그 화학물질 원래 내꺼라고 원래 질꺼라고? 그런데 어떤 놈이 거래중에 가로챘지 고다막 난장판 만든건 내가 아니라고 어이구 뭐야? 만신창이로 만든다 부족한다 묶어서 고담 시민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묶어서 어? 바로 왜 인가 짓이야 어? 도시를 구하고 싶나? 뭐 그렇다면 왜 인가놈들이야말로 고담 최대 깡패집단이야 헉 도시를 구하고 싶다 도시를 구하고 싶다 엄마 아빠 사진 아니야? 도시를 구하고 싶다 도시를 구하고 싶다 도시를 구하고 싶다 도시를 구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네요 전부 알아듣고 계시죠? 도시를 구하고 싶다 도시를 구하고 싶다 도시를 구하기 도시를 구하고 싶다 수세기 동안 웨인 엔터프레이즈 간판은 안심의 상징이었고 그 다음에 남은 순결한 그 자체였었으며 이 도시는 선한 이들이 쌓아올렸음을 증명했죠 근데 왜 안나와 이거는 이게 오류가 있나봐 아 웨인가가 근데 펠코니랑 악수했었던 장면이 내가 아까 악수했었잖아 헛소문을 꾸며낸 작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니까 웨인가가 되게 깨끗한 집안이었는데 웨인가가 지금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웨인가의 찬란한 시대도 끝이 난듯합니다 낙인님 상당이상은 기용이 고맙습니다 지금 화났어 베트맨 엄청 화났죠 그 사진을 봤잖아 브루스 도료님 도는 무구하니가 죽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내 부모님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대체 뭘 일했단거죠? 뭘 숨기고 있냐고요? 알프레이드! 팔코니랑 아 팔코니가 들어오나 했을때 하비도 같이 데려오게 하느냐 62%가 하비를 같이 들어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비키 뭐지? 디즈우 프로베드도 뭐 비키의 스토리?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여러분? 골랐다는게 이건 뭔지 모르겠네 87%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데 단월.. 아 비키인을 선택했다는건가? 아 질문을 받았느냐 질문을 받았느냐 이건 뭐지? 아 팔을 부러트렸느냐 53%가 부러트렸네요 역시 나만 그런게 아니었어요 54% 그 다음에 데이터를 누구한테 줬느냐 이거 좀 놀라운데요 고든한테 64%가 줬어 여러분 이게 바로 언론의 중요성입니다 그동안 저기 게임이든 영화든 항상 고든이 주목을 받아서 인지도때문에 비키를 아무도 선택 안해준거야 그랬고요 그 다음 만신창의로 만든게 16.7%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구속한게 83%네요 시민들이 아무래도 다 보고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한 모든 선택 공유하기 공유를 어이구 어이구 뭐야 페이스북을 또 로그인해야돼? 페이스북을 또 눌러야되나보네 아 하긴 외국인들은 페이스북을 많이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1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고 당연하게 예고 예고편 한번 볼까요? 예고편 없나?